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논란으로 상반기는 증시가 멍이 들었던 그런 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상황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닥, 많은 분들이 바닥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바닥이 언제쯤일지도 한번 전망을 좀 해 주시죠. 네, 경기 침체 징후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게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금리 인상도 문제인데 경기 침체까지 해서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냥 망연자실할 텐데요. 지금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연이율을 마이너스 1.6%로 나왔고요. 오늘 예상치 보니까 2분기도 지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분기 연속 역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의 지금 소비자,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8.7%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하얀 거고 16개월 내 최저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원유 재고가 감소하는데도 유가가 하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WTI가 110달러 밑으로 내려가 있고 비트코인은 지금 2만 달러가 붕괴가 되면서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이 거의 패닉셀, 쇼크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GDP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2분기 연속이면 경기침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좀 오락가락하나 멘트를 한 것도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보이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금리 인상을 견딜 만하다,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요금 보장할 수 없다 또 이런 멘트를 했어요. 사실상 경기침체를 인정하는 멘트였다. 그래서 시장 지금에서 요동을 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 픽아웃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가 했는데 8.5, 8.3, 8.1에서 8.6까지 다시 올라가는 게 나타나고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CPI가 픽아웃을 확인해 주느냐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6월 CPI를 확인을 좀 반드시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지금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EU의 천연가스를 공급 중단을 하고 곡물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어서 물가 불안은 여전한 상태인데 경기침체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 하면 수요 자체가 급감하면서 주문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주면서 성장의 그늘이 들어선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친대 덮친 격인지요. 악재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독일 검찰의 압수수색도 받았고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게 약세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악재에 민감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급락하는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을 쓸 수 없어서 많이 당황하시기는 하는데요.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차가 독일 현지 법인에서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래서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해서 급락을 한 이후에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조 7천억 규모의 아리조나 공장 배터리 투자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카카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적자가 깊어지고 있는 한전은 또 미국에서 태양광의 초대형 인수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외로 나가보면 시티그룹 쪽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생산 위축, 그다음에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을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375달러까지 낮추고 있어서 2차전지나 자동차 관련주의 전망도 사실상 불투명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대차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면서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무슨 배기가 저감 장치를 달아서 그거를 판매를 했을까 싶은데 요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국내에서라면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 독일 현지 법인에서 현지 관련 업체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지만 결과를 지켜보는... 그런데 판매될 수도 무려 21만 대나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상기, 또 경기 침체기에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또 이런 시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조언이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급등주나 테마주를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각지 못한 돌발 악재들이 속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짧게 손절할 타이밍을 놓치셨다 그러면 오히려 길게 보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그때 물타기를 하시게 되면 비중이 높아져서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개인 분들은 물타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지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는 큰손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금화 시켜놓고 그다음에 때를 기다리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날이 오면 이제 저가에서 종목들을 좀 줍줍하겠다 이러시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쉬는 것도 투자다. 7월, 9월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자이언트 스텝이 마무리되고 금리 인상 폭이 좀 완화되는 시점. 그다음에 이제 픽아웃을 확인하는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으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쉬는 것도 투자다. 이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종목이 있다면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이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도 태양광 관련 주도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화솔루션이나 OCI 같은 종목들 중기적으로 유망하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위산업, 얼마 전에 나토 또는 G7 회담에서 역시 국방비 증액하는 문제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 방위산업 관련주 중에서 항공항공우주,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 지속적으로 유망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요? 지금 많이 되긴 했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번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와서 단기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진입해도 좋은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씩 진입해도 좋은 시점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제약과 바이오 쪽을 좀 어떻습니까? 제약 바이오 쪽도 지금 신약 개발 모멘텀으로 해서 지금 약세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은 항암 신약 개발을 앞두고 있는 HLB, 알테오젠, 대형 신약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한미약품,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이 유망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에너지 자원 개발 관련주, 유가가 하락은 했지만 정제 마진이 지금 사상 최대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보신다면 S-OIL과 자원 개발 관련주인 LX 인터내셔널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약 개발주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 개발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